SNS의 끝판왕 인스타그램 속에서 가장 핫, 핫해, 핫한 스타들만 초대해서 그들의 인기 비결을 알아보던 인스타 뷰티의 명 MC 김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모신 분이요. 아까 딱 봤는데 진짜 인스타그램 모시는 분들 중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머리 색깔부터 일단 소개 부탁드릴게요.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패션 블로거 첼미입니다. 민첼미입니다. 혹시나 싶어서 헤어에 관련되신 분인가 했는데 아니죠. 네, 그건 아니죠. 그냥 패션. 그냥 패션. 학생이세요? 네, 학생입니다. 대학생교 다니는 중. 지금 대학교 다니는? 머리 안 걸려요? 대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괜찮죠. 머리는 걸리지 않는데. 아, 제가 대학교 졸업해서 너무 좋았고. 아니, 학생이시면 지금 어디 재학 중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현재 성균관대학교 재학 중이고 휴학하고 있습니다. 이야, 공부도 잘하고 패셔니스트하고 정말 대단한데 학교에서 진짜 튈 것 같아.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도 없죠? 맞아요. 그래서 머리 색깔 때문에 튀다 보니까 대리 출석 같은 것도 안 되고 대리 출석 같은 것도 안 되고 교수님 도시로 교수님 도시로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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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는 약간 트렌드 세터 같은 느낌이겠네요. 일단은 올 가을 유행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볼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올 가을, 저번 가을이랑 다르지 않게 소재 같은 경우는 벨벳 소재가 많이 유행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맥시멀리즘. 과한 걸 더 과하게 하는 거예요. 아, 더. 예를 들면 브랜드 대표적인 건 구찌의 미켈레가 보여주는 컬렉션이 대표적으로 맥시멀리즘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만 예쁘면 과해도 돼요. 네 맞아요. 일단 저도 맥시멀리즘처럼 따라가는 편이에요. 트렌드를 따라가는 편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컬러를 정말 튀면서도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떤 팁을 전수 받을지 진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찰미 씨한테 올 가을 트렌드 컬러 스타일링 팁 한번 전수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저는 올 가을 컬러 다운 컬러를 영어로 그래나딘이라고 하는데 그래나딘. 네 그 컬러가 마치 석류를 닮았다 해서 석류즙이라는 컬러의 용어예요. 일단 대표적으로 오늘 여러분께 선보일 것은 네 가지 아이템을 선보이려고 갖고 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 아이템은 바로 이 빨간색 다홍색 컬러의 메쉬 탑이에요. 이거 시스루. 네 시스루죠. 정말 올해 시스루 유행이 강탈을 할 만큼 시스루 많이들 입고 다니시는데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가을 옷을 어떻게 코디를 하냐 하면 바로 이제 여기다가 좀 박시한 핏의 어떤 화이트 티셔츠 같은 거 집에 굴러다니는 거 되게 많잖아요. 많죠. 그런 거를 이제 위에 레이어드해서 왜냐하면 초가을쯤에는 그렇게 막 엄청 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애매한 날씨니까 그럴 때 딱 위에 레이어드해서 입어주면 딱 좋은 그런 다운 컬러 메쉬 탑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 한번 이거 시도해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거는 바로 아까 보여드린 다운 컬러보다는 조금 더 탁한 색깔의 레드예요. 버건디 계열에서 약간 톤만 좀 높아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와이드 팬츠죠. 와이드 팬츠는 정말 무난하게 잘 입을 수 있는 일명 통 넓은 바지로 유명한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바지 통이 넓다 보니까 위에 상의 같은 경우는 좀 꽉 끼는 걸 입어주면 좋아요. 전체적인 비율이 좀 더 날씬해 보일 수 있도록. 아니면 혹은 이제 가을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크롭 기장에 좀 짧은 화이트나 베이지 톤의 니트를 같이 매치를 해줘서 약간 여리여리한 핏의 그런 가을 룩을 연출하기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보여드릴 룩은 바로. 너무 예뻐요. 아 진짜 예쁘죠? 이게 타탄 체크인데 보시면. 이 체크는요. 네. 뭐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사랑받고 있는 체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유행은 돌고 돈다는 게 정말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은 게. 이게 정말 옛날에도 유행했던 그런 타탄 체크. 일반적인 정말 베이직한 라인인데. 보시면 이 자켓 같은 경우는 약간 로브코트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 자켓 하나만으로도 톡 튀기 때문에 이너는 오히려 심플한 걸 입어주면 좋아요. 이거 한번 걸쳐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 당연하죠. 혹시 지민 씨가 직접. 제가 입어보라고요? 네 한번 입어보세요. 이 옷에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지금 입어보셨는데. 이 옷에는 좀 많이 튀죠? 네 지금 이너가 워낙 튀다 보니까 아우터도 튀긴 하네요. 그러면 너무 튀면 어깨에만 걸쳐도. 아 맞아요. 어떨까요? 아 이렇게 입어주는 거 딱 패피들의 어떤 가을 룩의 정석이랄까? 너무 벨레네. 일단 저는 아까부터 여기에 조금 시선이 갔었지만. 네 그렇죠. 여기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특히 이거. 요즘 박나래 씨가 안경 패션에 꽂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항상 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또 근데 있잖아요. 저는 이거 주를 따로 도매시장에서 천 원 주고 샀어요. 사서 끼워 넣은 거예요. 아 그래요? 천 원 주고 사서 끼워 넣었더니 완전 색다른 그런 틴트 선글라스가 되었는데요. 약간 요즘 트렌드가 좀 80년대 90년대 백 투 더 레트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경 줄 하나만 사서 이런 다운 컬러 틴트 선글라스에 껴서 사용해 주셔도 정말 트렌디한 어떤 룩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맥시멀리즘으로 해서 제가. 이걸 뒤로 해요? 앞으로. 아 이거를 뒤로 해 주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뒤로? 네. 이렇게 써주시고. 네. 네. 그렇게. 그리고 포즈는 이런 거 약간. 안경태가 잘 보이도록. 그렇습니다. 이거 예쁜 것 같아요. 잘 어울리시는데요. 진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입으신 이 스팽글 톱이랑도 너무 잘 어울려요.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거 도전하기 어려운 뿔테 안경인데. 이거는 일단 이것도 제가 한 3,000원 주고 길거리에서 산 그런 뿔테 안경이에요. 색깔별로 다 샀는데. 이런 경우는 좀 약간 어디에 꽂혀서 산다면 구찌 감성에 꽂혀서 샀거든요. 약간 미켈레가 추구하는 그런 어떤 너드 감성에 꽂혀서 이걸 사봤어요. 근데 얘를 이제 예쁘게 코디하는 법은 약간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클래식한 수트 있잖아요. 그런 클래식한 수트 요거 하나 딱 써주고 머리는 약간 조금 덥수룩하게 해주면 딱 그 미켈레가 추구하는 구찌 패션이 될 수 있습니다. 뭔지 다 항상 갔어요. 정말 그냥 무심한 듯 입었는데. 맞아요. 딱 요거 하나로 포인트 딱 주면. 죄송해요. 제가 다 써볼게요. 아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머리도 그냥 이렇게.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되게 내추러하게 위에만 이렇게 해서 그냥 무심하게 옷 입고 티 한 장만 딱 될 수도 예쁠 것 같고. 코트 아까 얘기했던. 맞아요. 코트 요거 진짜 진짜. 어머 어떡해. 지금 막 사진 찍어드리고 싶고 난리가 났어. 그죠. 3,000원밖에 안 한대요. 맞아요. 가격도 중요하다. 아 진짜. 뭐 추구하는 워너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이렇게 딱 차려입고 평상시에 사진을 찍고 싶다. 어디서 찍을까요? 일단 저는 주로 일명 화폴들이 있잖아요. 서울에 서칭을 미리 다 해요. 서칭을 해서 그 주변에서 보통 촬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요즘은 어디 가세요? 요즘은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태원에 가서 촬영을 했고 이태원에는 좀 스트릿 아트 같은 게 되게 많고 은근히 데일리로 찍기 좋아요. 그리고 요즘 핫한 망원동 이런 쪽 가서 많이 사진 찍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 사진을 우리가 왜 여자들도 100장을 찍으면은 세네생 건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 맞아요. 그 중의 하나가 이유가 이유 중 하나가 나는 너무 잘 나오는데 배경이 이상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럴 때는 혹시 또 어떻게 하세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건 저만의 비결인데 약간 배경을 제가 합성도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따로 어울리는 듯한 컨셉을 고려해서 배경을 딱 지우고 그다음에 다른 배경을 합성화해서 올립니다. 그러려면은 전문적인 그런 합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핸드폰으로 하는 말고? 저 핸드폰으로 해요. 예? 그런 어플이 있어요? 네. 어플 제가 또 사용하는 게 정말 많은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사용하는 어플은 중국 어플인데 메이투라고 해서 일단 제가 기본적인 편집은 그 메이투 어플을 통해서 다 해요. 예를 들면 배경에 약간 노란 끼를 없애준다든가 그런 것들을 이 메이투 어플에서 한꺼번에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자기 그 체형의 선을 본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또 이레이저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 사용하면은 약간 배경만 딱 지워주고 그리고 룩만 살려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 인생입니다. 아 진짜 아니 이렇게 정성이 있으니까 사진을 사람들이 워낙 관심 많이 가져주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이에요. 이런 노력도. 맞아요. 근데 이렇게 톡톡 튀는 패션 스타일을 또 보고 나니까 뭔가 돌가을을 진짜 좀 자신 있게 아까 맥시멀리즘 계속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약간 과하게 다녀도 자기 자신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죠? 그쵸. 우리 찰미 씨 보면서 오늘 정말 준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통해서 컬러 트렌드랑 그리고 코디법 말씀해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제 코디 많이 봐주시면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패션블로거 채미였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게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현재 자막에 저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나가고 있어요. 보이실 거예요. 방송을 보시고 제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방송 관련 게시물을 리그램 간단하게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찰미 씨처럼 여러분들도 노력해서 정말 멋진 패션 인스타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재밌었던 인스타 뷰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안녕.